두번째 15강의 두번째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떤 사물의 속성은 올바른 환경에서 있을 때만이다. 근데 이 올바른 환경이 적절한 환경이라는 곳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사물의 속성은 결국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뭐 올바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연어라는 물고개 나오는데 연어는 보통 이제 민물에서 사라 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알이 돼서 알에서 부화한 다음엔 바다로 큰 바다로 나왔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민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연어라는 것에 올바른 환경이 도대체 어디냐. 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다라든지 하처에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연어를 우리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푸페에 있는 그 연어예요. 혹은 연어 스테이크 혹은 연어참 혹은 통조림 캔 안이 올바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맨 처음에 있는 Radcliffe Richard라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사람을 반박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철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덩어리 쇠라는 것의 속성을 알게 있는 것이죠. 그 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차갑고 뜨겁고 어떻게 환경이 되어지면 물속에 있을 땐 어떻게 되느냐. 녹이 슬고 혹은 뜨거워지면 휘고 원래는 강하고 이런 속성 자체가 다 철의 특징이고 속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 잘 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준비를 제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 안 드셨으면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진짜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출발합니다. According to philosopher Radcliffe Richard, 이 Radcliffe Richard라는 사람에 따르면 It is incoherent to think that 무언가의 진정한 속성은 맨 앞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 나와있죠. 투부 정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제 Radcliffe 이 사람을 깐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밑줄 친 이 문장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Radcliffe Richard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맞고 누군가 이렇게 파란색 밑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의 진정한 속성은 It's revealed 드러나는데 When it is in the incorrect environment. 올바른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잘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First of all, 무엇보다 올바른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problematic, 어떻다? 문제투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과연 올바른 환경이 뭔데? 이건 되게 주관적이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올바른 환경인가,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개념 자체는 relative, 상대적이지 않나요? 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환경이 이렇고 저때는 환경이 이렇고 어떤 것이 올바른 환경이냐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salmon when cooking one is perhaps a heated oven.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븐에 대한 이야기는 when부터 cooking one까지는 분사구문 연어를 요리할 때 있어서 연어에게 올바른 환경이란 아마 열기가 가득한 오븐이 될 것이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spawning. Spaw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봤죠? Spawning이 뭐예요? 네, 이렇게 부화하다라는 뜻이죠. 부화하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환경.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something else again. Hitted oven이에요? 아니죠. Stream, 어떤 무슨 천. 계곡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하천 같은 데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다. But more importantly, 좀 더 중요하게는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체크를 먼저 하고 갈게요. But more importantly,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가를 아는 것이다. 즉,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무언가의 속성을 아는 것은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는가. How it is? 어떻게 잘 있는가. 여기에 있는 is라는 동사의 how 나왔으니까 how are you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너 잘 지내니? how are you잖아요. How it is?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해석하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이렇고, 저 상황에선 이렇다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이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옵니다. 철의 속성이죠. For example, is most fully understood. 가장 많이 제대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면. 예를 들어서 철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이해되어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안다면. 뭘 알까요? 밑줄 친 내용을 안다면이라고 적혀 있겠죠. How it behaves when it is hot, cold, smashed, left in water, and so on입니다. 이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어떻게 그것이 행동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it은 대문, 대명사로 단수의 명사. 즉 철을 지칭할 텐데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언제? 철이 hot, 뜨거울 때. cold, chugged, smashed, 부서졌을 때. 그 다음에 left in water, 이거는 물 속에 남아있을 때. 물에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 물 안에 푹 잠겨있을 때. 이게 의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녹이 슬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철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knowing how I am behaves when left in condition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ined existence, only gives us partial view of its nature. 이라고 적혀있죠. 마지막 문장은 구문돋기 때문에 쭉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마지막 문장 구문돋기를 위해서 이것도 우리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knowing how I am behaves, know, 알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의문사와 주어동사의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의주동, 어떻게 철이 행동하는가를 알기 정도 됩니다. 동사가 이렇게 ing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되지만 문장의 진짜 동사라는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gives s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주어로 주어동사 일치가 되어있다는 점 먼저 체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기는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왜는요. 보라색으로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왜는 뭐 관계부사라든지 접속사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left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해줬던 이 녀석 아니겠습니까? 왜는 left 딱 보고 느낌이 오셔야죠. 오케이. 여기 이거죠. 뭐예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갑자기 말을 안들어요. 검사가. 분사구문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주어가 아니라 left 왼쪽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겨진 상태인거죠.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라서 이렇게 접속사가 없어도 남겨진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어떤 채로 남겨져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능동 아니에요? 아니요. 수동이에요. 그 근거는 이게 leave의 과거인 left 동사로 떠났다. 그러면 주어가 일단 없고. 그 다음.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는지 무엇을 남겨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left 다음에 뭐가 있어요? in이라는 전치사. in conditions. 어떤 조건들 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있잖아요. 그럼 얘를 묶어보면 전치사구인데 어떤 조건에 남겨져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겨져 있을까요? 이제 고민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컴퓨터. 자. 와 진짜 말 안듣네. 컴퓨터 왜 이러죠? 예. 드디어. 드디어. 어. 한 칸 더 갔어. 좀 더 가. 아 됐네요. 오케이. 옵티멀. 이거는. 최적의 라는 뜻이니까. 그것에 계속되고 변하지 않는 존재에 최적의 조건으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철이 행동하느냐를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철의 최적의 상태가 뭐겠어요? 물속이에요? 아니죠. 뜨거울 때요? 아니죠. 그냥 일반 상온. 철 같은 거잖아요. 그냥 칼의 상태라든지 혹은 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솥뚜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상태입니다. 계속 계속되고 변하지 않는 존재에 최적한 조건에 아주 좋은 상태만 남아있는데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요? 어우 단단하잖아요. 안 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요. give us a partial view. partial 회용사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혹은 편파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에요. 편파적인 게 좋은 게 아니죠. 한쪽을 치워쳤다는 거잖아요. 철의 속성에 관한 편파적 시선을 줄 뿐인 겁니다. 좋은 거에요? 아닌 거죠. 실제 철은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혹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쁜 조건이 됐을 때는 얘들이 얼만큼 약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어떤 속성의 중요한, 속성을 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철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항상 좋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친구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잘생겼고 젊어.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야 좋다 좋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힘든 상황에 빠진 거에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너가 훌륭한 아인데 힘든 시절이구나.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최적의 상태에서도 좋아해줬지만 내가 뜨거워졌고 차가워졌고 부서졌고 물속에 있는 상황이라도 나를 그대로 줬으니까 그대로 이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적의 상태 정말 잘나가고 정말 훌륭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만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도 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연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속성을 잡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한 여러가지 통찰이 나와있는 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잘 적어봤고요.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구문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해석이에요. 어떻게 철이 행동한다는 걸 안다. 언제? 철이 갖고 있는 계속적이며 변하지 않는 존재의 존재 상태로 최적의 조건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철이 행동하는지를 본 거죠. 야 철은 진짜 움직이지도 않아. 철은 정말 단단해. 훌륭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Only gives a pressure of you. Only 부서 나와있는데 이거 제가 살짝 놓쳤네요. 뭐뭐 할 뿐이기만 할 뿐인 거죠. 무슨 뜻? 철의 속성이 갖고 있는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아주 일부의 시선만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믿고 있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지문이고요. 마지막 문장 여러가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 따로 잡겠습니다. 자 정지 화면 추천. need in 정지.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우고 두 가지 포인트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문장에 give란 동사에 s 붙어있는 동사를 to give나 giving으로 바꾸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제가 동사인 give에다가 s 붙어있는 거를 to give나 giving으로 했을 때는 이 문장 전체에서 다른 동사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동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살짝 보면 얘들 얘들 하다못해 얘 얘 이런 것들 동사처럼 보이죠. 물론 내신기관이니까 이걸 쫙 외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본질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이 수업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사는 이 노란색 문장에서 하나는 무조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 동사는 beable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 다음 when부터 출발하는 분사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가 나와야 되는 기후에 s가 붙어서 주호동사 일치가 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가면은 이 left라는 녀석을 living의 능동으로 바꿨을 경우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접속사와 분사 구분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이쪽에 칠판에도 적어놨죠? 분사 구분 여기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다 living이 되면 무언가를 떠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와야 됩니다. incondition이란 전치사고가 있잖아요. left라는 수동이 될 수밖에 없다. 문법적인 포인트들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문장에서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어휘 추론인데요. 이 문제에 똑같은 단어들을 갖고 장난치지 않고 단어를 바꿔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혹은 이 단어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별게 없는데요. 이 단어 같은 건 최적의 최적의 라는 단어가 된다는 점을 컨디션을 꾸며준다는 점을 기억하시는데 굳이 저 단어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nchanged 같은 경우는 반대말이 있죠. unchanged를 변화하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면 맥락상 맞지 않은 단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partial 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다가 임을 붙이면 impartial 이라는 단어가 돼서 공평한 이라는 단어가 되죠. 아까 partial은 치우친 혹은 부분적인 편파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공평한 거고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P로 출발하는 단어에다가 부정적인 IN이 붙었는데 impartial 그러면 임파선이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냐면 IN을 넣어준 거예요. IM을 대신 넣어준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고 공정한 혹은 편파적이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런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잖아요. 속성에 치우치지 않은 시선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쟤는 어휘초론의 잘못된 것으로 고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강 지문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 번째 지문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